아 아 잘 가라 부자 아버지 만났으니까 팽팽 쓰고 안가요 안 가긴 어디라 안가 나 같으면 안 데려간 데도 따라 묻겠구만 여기 방도 이미 뺐어 여기 살고 싶어도 있을 데도 없다고 타라 오래 빨리 타라니까 어서 가세요 자 그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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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그렇지만 난 내놓고 네 편이 돼줄 수가 없어 물론 난 영원히 네 편이지만 말이다 돌아가자 엄마 형들 형들 왔어 왔어 네 고모부 아들 윤재란 애가 왔다고 들어가자 이리와 인사드려야지 어머니시다 어머니? 매우 매우 오셨어요? 저분은 삼촌이시고 그리고 네 친척 형이야 어? 왜 둘이 알아? 네 아까 어? 저 또 똥이 매러 온가 보네요 똥 똥? 애가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아니 저 사람이 저 아하 누나도 똥이 아하 아하 흠 하 쟤가 고모부 아들이었어? 쟤 불쌍한 고아가? 어우 하 하 도워라 하 하 하 네 방이다 맘에 드니? 네 뛰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